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11년 처음 계획된 이후 13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. 대전시는 사전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며, 다음 달 개발 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. 대전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은 유성구 학화동 약 75만 제곱미터에 5,800억 원을 투입해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4,700여 가구의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단지 개발 사업입니다.